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면서 이게 한일 간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미야카와 주니치 최고 경영자는 오늘 라인 야후의 강한 요청을 받고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지분 중 일부를 사들이겠다는 뜻으로 네이버는 주식 한 주만 넘겨도 라인 야후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기업 간의 일이라며 손 놓고 있던 사이 한국산 메신저 라인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야권에선 한일 관계 개선을 성과로 내세워온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대일 굴종 외교와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도 네이버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과 스가 요시히데 이란 의원연맹 회장 역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라인 문제도 이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미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하는 상황에서 맥락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